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과목 유통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텐데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이 26번째 시간으로 4과목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과목 내용 같은 경우는 유통관리사 시험에서 2과목과 4과목은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1과목과 3과목은 25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5문제가 좀 적고 중요한 개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유통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키워드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도 해당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또한 내용을 이해하실 때 전체 내용에서 연계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CRM과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또한 전자상거래 내용이 앞서 배웠던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처음의 내용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실제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게 되면 물건의 질, 제품의 질이라든가 제품의 가격,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매 행동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객 충성도의 프로그램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고객 충성도의 개념 및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이나 브랜드의 호감이나 충성심을 갖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구매 활동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고객 충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객 로얄티라고도 문제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탁월한 가치를 제공받아서 기업이 주는 탁월한 가치를 제공받아서 혹은 그 가치가 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상품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상표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높은 수준의 고객 충성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이등은 사실상 상당하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기업들의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제품들을 소위 말해서 매니아라는 형태로 그 제품군 혹은 브랜드만 계속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품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 제품의 모양이 독특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고객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해당 물건들을 다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이나 소매 점포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죠.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지속적인 고객 충성도 획득은 그 기업의 매출 및 시장 점유율 향상과 고객 유지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를 통한 추가분의 이익을 이용하여 고객 가치 증대나 새로운 부문의 투자 종업원의 보수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의 충성도가 높으면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매장이나 해당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 이등이 증가되고 이 경제적 이등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까지도 또 다각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면 고객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전략 CRM이었죠. 고객 관계 관리 전략을 계속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계속해서 우리 브랜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유지 비용 이것들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고객 충성도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본인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브랜드의 제품을 써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많이 비싸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차라리 사겠다. 다른 제품보다. 똑같은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나죠. 이런 것들은 고객의 충성도를 잘 형성한 결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객 충성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CRM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CRM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한 CRM이 잘 됐을 때 이런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충성 고객을 형성하기 위한 7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로 이런 단계별로 이걸 맞춰서 무슨 충성 고객을 만들거나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1단계는 구매 용의자입니다. 구매 용의자는 자사의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우리 브랜드가 어느 제품군 어느 가격대의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전체의 사람들을 구매 용의자로 놓고 살펴보는 거죠.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두 번째는 구매 가능자. 구매 가능자는 당신의 제품이나 용역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한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용의자 중에서 실제로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죠. 이들은 이미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를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는 비자격 잠재자입니다. 비자격 잠재자는 구매 가능자 중에서도 제품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거나 구매할 능력이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사람으로 목표 고객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사람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거죠.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최초 구매 고객이란 우리의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당신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경쟁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소매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은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로 구매를 한 고객이 생겨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구매 자격자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누군가 구매를 했다라고 시작하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의 고객이 앞으로도 될 수 있고 혹은 또 다시 이탈해서 구매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충성도가 형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 구매 고객이 생겨요. 뭐냐면 반복 구매 고객은 우리의 제품을 적어도 두 번 이상 구매한 사람들 우리가 가진 브랜드나 우리가 가진 소매점의 상표들을 두 번 이상 구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 구매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이나 용역을 또 번갈아서 다른 상품도 사면서 우리 상품도 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충성 고객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찾는 사람들 두 번 이상 두 번을 구매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6단계가 단골입니다. 단골은 두 번을 훨씬 넘어서죠. 우리가 파는 제품 중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우리로부터 구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툭하면 우리 제품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충성도가 거의 확실히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 제품을 사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속적이고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경쟁사의 유인 전략에도 동요되지 않을 사람들이다. 우리 회사와 우리 브랜드의 제품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경쟁사가 유인 전략을 쓰더라도 별로 동요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단골 고객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표에 대한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은 지지 고객이 되죠. 지지 고객은 단골 고객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제품을 사서 쓰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나 혹은 제품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주변에 알리기까지 하죠. 이런 사람들을 지지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단골 고객이나 지지 고객 정도가 되면 충성도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브랜드들이 다양한 프리미엄이라든가 프리미엄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쿠폰 제도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죠. 그러면서 더욱 권고하게 우리 고객으로 만들려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나가죠. 이렇게 지지 고객까지 7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우리 거를 남에게 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의 고객까지 7단계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배우는 전체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 생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더라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요. 생의 가치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도 이 생의 가치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 특히나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에서도 계속 생의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1번에 고객 생의 가치의 개념입니다. 일단 Customer Lifetime Value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LTV라고 해서 Lifetime Valu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서로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고객의 생의 Lifetime 그리고 Value 그 가치 이것을 우리 기업이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고객 생의 가치는 한 고객이 고객으로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 기업에게 제공하는 이익의 합계 금액을 여기 있는 고객 생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되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다가 가져다주는 경제학 가치 이것을 고객 생의 가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고객이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구매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는 CLV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니은에 보시면 CLV는 한 시점에서의 단기적인 가치가 아니라 고객과 기업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전체가 가지는 가치를 CL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LV라는 시점 자체 관점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고객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고객이 계속해서 우리 고객이 되도록 우리 고객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 CLV에 있는 거죠. 고객 생의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CLV는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거 물론 매출과 이익으로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이익 혹은 순익이라고 부르는 단어와 연관이 깊죠. 그래서 단순하게 고객이 우리에게 주는 매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는 이익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바로 CLV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특정 고객이 우리한테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이 받아가는 혜택이 너무 많고 프리미엄이나 할인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면 실제 이익은 적을 수 있죠. 근데 순수하게 우리 제품을 그냥 구매해주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비싸게 사지는 않았지만 비싼 상품을 사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싼 상품을 사고 할인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이익은 높이 주겠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늘려가는 거 이게 바로 CLV죠. 그리고 CLV를 산출함으로써 기업은 어떤 고객이 기업에게 이로운 고객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고객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CLV를 딱 보면 이러한 고객들과는 계속해서 CLV, 고객 생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야겠고 고객 관계 관리를 해야겠고 이제 이런 고객들은 버릴 때가 됐구나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을 하고 이랬을 때도 처음에 구입을 하고 마음에 들고 두 번, 세 번 구매를 하다 보면 특정한 브랜드 제품이 익숙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고객 충성도가 생기는 동시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CLV, 고객 생의 가치를 계속해서 획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또 하나를 구입하면 다음 상품을 살 때 또 할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고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바로 CLV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생의 가치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기억에 고객 생의 가치는 한 시점에서의 단기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과 기업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전체가 가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 생의 가치는 CRM의 개념이다. 고객 관계 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CLV를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CRM을 하는 이유가 CLV를 가져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리고 이 사람의 라이프타임, 생의 가치를 전부다 우리 기업이 획득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니은에 보시면 고객 생의 가치는 고객들의 이탈율이 낮을수록 고객 생의 가치는 증가한다. 고객들이 많이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당연히 고객의 생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반대로 고객들이 이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객 생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이것도 관계적으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보통 문제들에서 말장난하는 문제로 이런 것들이 보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디귿에 보시면 고객 생의 가치는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고객 생의 가치는 순수하게 남는 우리에게 남는 이익을 어떻게 가져다 주느냐를 평가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리을에 고객 생의 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업은 어떤 고객이 기업에게 이롭고 유리한 고객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고객 생의 가치를 판단을 해보면 실제 우리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이만큼의 금액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이거를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역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음에 우량 고객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이 느끼는 가치에 따라 보상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에 상당히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는 고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러면 고객 생의 가치를 더 많이 우리 브랜드에 가져다 주겠죠. 우리 회사에, 우리 소매점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생의 가치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말 그대로 한 고객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생애 동안, 머무르는 그 일생 동안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 생의 가치죠. 기억을 잘 하시고요. 고객 생의 가치는 장기적인 관점인 것 그리고 이제 CRM을 통해서 고객을 잘 유지하면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서 고객을 잘 유지하면 CLV의 비용은 적게 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CLV를 했을 때 매출의 이익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FM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리센시, 프리퀀시, 모네테리라고 해서 RFM 각각의 스펠링에 앞 단어를 따서 만든 거고요. 최근성, 거래빈도, 거래 금액 총 금액은 얼마인가 해서 모네터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RFM은 일종의 점수 부여 체계로서 고객 세분화를 위한 구매 패턴 분석에 주로 활용을 한다. 어느 한 고객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의 물건을 구매하는가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구입을 했는가 그리고 총 금액으로 얼마 정도를 구입하는가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RFM 분석은 고객이 얼마나 최근에 구입했는가 리센시, 그리고 고객이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 상품을 구입했나 프리퀀시, 그리고 고객이 구입했던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해서 모네테리로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온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일정 기간 동안 자주, 그리고 많은 액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개념이 바로 RFM 분석입니다. 실제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도 이 RFM을 찾아내죠.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많이 구매를 하고 자주 구매를 하는 사람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우량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서 이러한 RFM 분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에도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고 RF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의 구입과 관련된 이런 구매 활동을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하고 최근에 했고 자주 하고 많은 금액을 쓰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바로 RFM 분석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기업은 리센시 프리퀀시 모네테리를 분석해서 고객을 평점화합니다. 고객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줄을 세우는 거죠. 가장 최근에 많이 온 사람, 자주 온 사람, 그리고 돈을 많이 쓴 사람 이것을 목록화해서 우량 고객을 뽑아냅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요즘에는 다 진행을 해주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RFM 분석이라고 한다. 실제 RFM 같은 경우는 분석을 얼마나 했냐 정도로 구매를 얼마나 했냐 정도로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데이블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RFM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게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수치화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RFM은. 그리고 실제 RFM을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작업을 할 때도 활용을 한다는 거. 데이터 마이닝은 유의미한 자료나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거.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관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최근에 물건을 많이 사고 자주 사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가장 좋은 고객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도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단원 두 번째로 이 CR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CRM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자상거래, 온라인상으로 옮겨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CRM의 개념 및 의의. 1번에. 이 CRM은 Electron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 이 비즈니스 환경 아래에서 전개되는 CRM을 말한다. 우리가 CRM이 뭔지는 기억을 하시죠.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활용하던 것이 바로 CRM입니다. CRM. 이것을 이제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용을 하는 게 이 CRM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CRM 분석을 할 때 CRM 같은 경우는 우편을 보낸다든가 오프라인 형식의 어떤 형태로도 많이 CRM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CR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즈니스 환경으로 하니까 이메일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겠죠. 2번에 보시면 고객을 획득하고 확보한 고객을 개발하고 확보된 고객을 어떻게 오래 개발 유지하여 고객상의 가치를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이 C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RM과 동일하지만 이것을 이 비즈니스 환경 온라인상으로 바꿔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객과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상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 개개인에 적합하고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마케팅 및 경영 혁신 활동을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개해 나가는 것. 말은 굉장히 어렵게 길게 써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CRM 활동을 이 비즈니스에서 하는 것.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 이게 이 CRM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온라인상의 고객 접촉 수단과 원리를 활용하여 쌓이는 기업 내부의 고객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정 고객화를 통해서 고객 로열티를 증진시켜서 궁극적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관리 활동을 이 C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고객들을 많이 통제하고 설득을 하고 유지를 하는 전략이 이제 CRM이었다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 접촉 수단과 원리를 활용합니다. 여러가지 SNS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바로 이 CRM이다. 4번에 보시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행동과 성향을 분석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실시간에 1대1 마케팅을 실현해주는 것.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특정한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많이 썼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1대1로 소고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택트라고 부르는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는 사실상 기업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고객 유지 활동들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1대1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5번에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와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축한 고객 관계 관리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그리고 오프라인 데이터를 모두 이용한다. 고객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축한 고객 관계 관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RM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비용 면에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효율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 안에서 CLV를 가져가 보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6번에 고객층의 정교한 세분화와 개인 고객과의 1대1 관계 형성을 실현하는 주요한 e-비즈니스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분석을 할 때 e-비즈니스라고 하면 e-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면 실제로 온라인 상으로 혹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죠. 이때는 조금 더 고객층에 대한 정교한 세분화 우리가 고객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요. 고객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세분화를 해서 1대1로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 이게 바로 e-비즈니스 도구인 e-CR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결국은 잘 유지를 해서 오랫동안 그 가치를 우리 기업이 수익으로서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CRM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한 단일 통합 채널을 통해 고객과 접촉하며 지역적 및 시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객 관계 관리 방법으로서 음성, 동영상, FAQ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단일 통합 채널을 통해 고객과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CRM의 형태가 그대로 이제 e-BGS 환경, 온라인 상태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에 보시면 고객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의 주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객 구매 정보에 이력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객을 공동의 가치 창조자로서 간주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 함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ECRM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ECRM 자체를 가지고 문제 출제를 거의 대진 않습니다. 그런데 ECRM과 CRM을 비교하거나 혹은 CRM 자체에서 ECRM을 얹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ECRM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ECRM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기반은 CRM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CRM과 ECRM을 비교해보면 CRM은 전화나 팩스, 판매 장소, 체인점 등에서 고객을 접촉합니다. 그런데 ECRM은 이메일, 인터넷, 이동통신, 카탈로그 등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접촉하죠.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형태들보다는 텍스트나 문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체계가 바로 ECRM이죠. 그리고 CRM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제한된 영업시간과 지역적 한계가 존재하죠. 고객관계 관리를 할 때 CRM은 오프라인상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 지역적 범위가 뻔합니다. 한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ECRM은 24시간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만 구축이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분석 이슈인데요. CRM은 통계 기법이나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오랩을 통해서 거의 살펴봅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보통 CRM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ECRM 같은 경우는 개인화 엔진을 위한 실시간 고객 성향 분석 그리고 행동 패턴 분석, 마케팅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주로 ECRM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분석 이슈가 되겠다. 그리고 CRM은 데이터를 마케팅 캠페인이나 이탈 고객 관리나 콜센터 자동화 등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ECRM은 1대1 마케팅 그리고 웹사이트, 컨텐츠, 개인화 등에 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CRM의 비용은 신규 고객 유치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ECRM은 어때요? 초기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구축하는, 온라인상에 구축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통 셋업 비용이 높은 반면에 유지나 관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CRM은 실제로 매장을 열어야 혹은 회사를 차려야 CRM을 수행하죠, 오프라인상에서. 그런데 ECRM은 그럴 필요가 없다. 물론 초기에 전자장비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한데 유지나 관리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비대면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CRM과 ECRM 두 가지 비교해서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도 있겠죠. CRM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건데 1번에 고객 접점과 커뮤니케이션 경로의 활용을 매우 중시한다. 고객을 만나는 점,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 관리를 위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로 그리고 그 경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2번이 원투 마케팅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활용을 매우 중시한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이러한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CRM이나 ECRM 기존의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그 고객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1대1 마케팅 이 CRM이든 CRM이든 한 명 한 명 소구를 해서 우리 회사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CRM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 마케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1번에 고객 서비스 개선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정 고객 관리에 중점을 둔다.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고객들에 대한 집중보다 우리 고객 중에서도 매장을 자주 찾아오거나 혹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자주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해야겠다. 4번에 로열티 고객 확보와 고객 생애가치 증대에 전략적 우선 목표를 둔다. 로열티 확보,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고객 생애가치, 기업이 고객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생애가치를 끄집어내겠다는 이러한 것을 실시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고객들은 자신이 받은 어떤 회사의 대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는 인상 그리고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심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고객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죠. 6번에 데이터 마이닝 등 고객 행동 분석에 전사적 활용을 추구한다. 회사가 어떠한 것을 실행할 때는 실행할 때는 부서별로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하면 데이터 웨어우스라는 게 이미 있었겠죠. 이 데이터 웨어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은 회사에서 보통 전체, 전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역시 CRM과 ECRM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 7번에 오프라인 경로 중심인 기업이나 조직의 경우 온라인 경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게 바로 ECRM이죠. 오프라인 상태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상태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 둘 다 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8번에 모든 유통 경로를 통합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고객 정보의 통합으로 CRM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실제로 CRM이 잘 되면 안정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객 정보의 통합이 되어 있다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겠죠. 이러한 장점과 공통점을 함께 지닌다. 이게 바로 ECRM과 CRM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는 Electronic Commerce라고 해서 EC라고 부르고요. 이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의문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전자상거래는 1993년 웹기술의 출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한 정보나 지식의 검색이 매우 편리해지면서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 간의 문서들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상용화돼서 확산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실제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다들 편하게 쓰고 계시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고객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 정부와 개인, 그리고 기업과 정부, 기업 자체의 내, 그리고 개인 상호 간의 다양한 전자매치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방식을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 거래를 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정부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우리 회사가 어떤 특정한 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온라인 매체,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방식들을 전부 다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조직과 개인 간 또는 조직과 조직 간의 상품의 유통 관련 정보의 배포, 수집, 협상, 주문, 납품, 대금, 지불 및 자금 이체 등 상호 간 상거래 상의 절차를 전자화된 정보로 전달하는 온라인 상거래를 바로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바일을 활용하든지 최근에 컴퓨터를 활용하든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물건을 구할 수 있죠. 심지어 물론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은 해외에서까지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그 발달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온라인 간의 거래만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진행을 하면서 회사가 서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이트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의 카탈로그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초기에 드는 비용들은 있는 편이지만 하지만 한 번 구축해놓으면 상당히 좋은 편리한 이런 거래 방식이다.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다. 역시 최근에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자상거래 같은 거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전자상거래를 하면 항상 많은 분야, 연계돼서 나오는 분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거의 물류 분야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을 하고 고객들의 개성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배송하면서 실제로 전자상거래와 물류의 연관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개방성입니다. 모든 구매자는 원하는 정보에 자유로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불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접속이 자유롭지 않겠죠.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어느 곳이나 자유로이 방문하여 원하는 제품의 정보와 동일 기종의 여러 브랜드 제품의 가격, 결제 조건, 배달 방법, 환불 서비스 등 모든 환경을 비교해가면서 제품을 유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검색을 해주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분들은 여러 사이트를 비교를 해보죠. 동일한 물건, 동일한 모델을 놓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전자상거래라는 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묶여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열려있다는 거죠. 2번에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제거할 수 있다. 배달에서 지불까지 거래의 완결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구매 결제는 24시간 가능하므로 전자결제 즉시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내에서 배송 의뢰서가 배송 부서나 유통회사에 전달되고 제품이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대표적인 택배회사인 쿠땡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물건을 주문하면 보통 다음날 물건이 옵니다. 다음날 물건이 오는데 실제로 이러한 주문 자체를 내가 전날 밤 11시에 하든 아침 9시에 하든 내가 요청한 주문서가 바로 들어가죠. 온라인상에서 바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거를 배송받기까지 그 다음날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놓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제약을 제거한 전자상거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업무 처리의 시간이 감소하고 그만큼 배송도 빨라질 수 있다. 업무 처리를 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의 물건을 챙긴다든가 장비를 챙긴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작업을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또 가질 수 있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제거한다. 그래서 내용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상호작용성입니다. 상호작용성은 기업은 고객 행동에 동태적으로 적응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상호작용성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업은 방문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방문자의 개인적 취향 및 관심 분야에 따른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성이라고 부르고요. 네 번째는 편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지적 제약이 없이 상호연결 및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유비커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넓은 세계를 시장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시도할 수 있으며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서 지역적 편제에서 벗어나서 고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장점 중에 또 하나죠. 전자상거래가. 온라인 상호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지리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지닌다. 어느 지점이라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전자상거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어떤 의미적인 것들은 사실상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는 WWW로 시작하는 이런 전자주소가 부여된 온라인 상에서는 다 전자상거래가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를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개념에서 anywhere 이라는 말로 붙입니다. 특정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의 4A라고 해서 첫 번째 anywhere 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any product입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제품을 계획하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이게 바로 any product죠. 그리고 세 번째 anytime은 time is money를 슬로건으로 속도를 고려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실제로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접속이 안 되거나 혹은 접속이 불안정하다면 사람들이 별로 구매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anytime time is money를 슬로건으로 속도를 고려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anyway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사의 웹사이트로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를 고민을 해야죠. 어떤 길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 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SNS라든지 포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를 많이 하면 결국 웹사이트로 대부분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나 링크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실제로 이런 전자상거래가 이런 특징을 지닌다. anywhere, any product, anytime, anyway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용의 장단점을 보시면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에 큰 구애를 받지를 않죠. 그리고 보통 리얼에 보시면 고정운영비와 간접비용이 줄어든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무전포, 무조금원이 특징이다. 내가 굳이 점포나 사무실을 차리고 영업할 필요가 없죠. 무전포라고 할 때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이런 장점을 뭘로 보는 거냐면 우리가 별도의 매장이라든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보는 거죠. 최소의 시설로서도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만큼 치열한 다수의 상점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개방되어 있고 지리적, 시간적, 공간이 없고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진입장벽은 좀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을 가진 체인이라고 할 때 어느 해당 지역에 슈퍼마켓을 낸다. 그럼 그 회사가 분석도 하고 다 했겠지만 결국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지만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매장을 차리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내가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는 것보다 온라인이 더 많이 생겨나죠. 오후, 죽순으로 생겨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걸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진입장이 낮고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할까? 고민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기업 측면에서는 뭐예요? 만약에 잘못하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예요? 전부 다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기업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작정 온라인으로 옮기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오프라인 매장이 가진 특성들의 한계점을 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소비자 측면으로 보시면 충분한 제품 정보 파악으로 비교 구매가 가능하고 전자상 거래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구매의 편리성을 가져오면 물론 전통적인 거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상당히 저렴하죠. 그런 이유들이 대표적인 게 매장에 대한 오프라인 비용들, 관리 비용들, 점원의 종업원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안 나가죠. 단순하게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팔면 되기 때문에 중견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창고를 활용해서 물건을 놨다가 바로 그냥 배송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거래 매장을 놓고 하는 것들보다 그런 비용을 매장이 없고 온라인상으로만 하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디귿에 추가 정보의 입수가 용이하고 리을에 소비자는 실질적이고 많은 구매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갖는 지위가 향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구매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기업과 소비자 측면에서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도 유형들이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는 거래 주체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합니다. B2C, B2B, B2G, C2C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기업과 소비자, 비즈니스와 여기서 커스터머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B2C, 기업과 소비자가 거래를 하면 B2C고요. 기업과 기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는 B2B 그리고 가끔 정부의 어떤 조달에 의해서 정부와 기업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B2C, 비즈니스 투 가벌먼트라고 하고요.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소비자 단체와 서로 거래를 한다. 이러면 소비자와 소비자, C2C가 되겠죠.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입니다. 시험 문제서도 설명을 아마 드릴 거지만 거래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만든 소비조합은 소비자일까요? 소비조합일까요? 결국은 소비자들로 형성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비조합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비즈니스로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소비자로 봐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들도 출제가 간혹 됩니다. 보통 B2B하고 B2C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B2B하고 B2C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주로 거래죠. 그래서 원자재나 생산업체, 제조업체, 물류센터, 소매업체 일반 업체들에서 보통 거래를 당연히 하고요. B2C는 고객과 소매업체가 거래를 한다. 그리고 B2B는 보통 적용 범위가 기업과 업종 및 산업군이고 B2C는 시장이죠. 회사와 일반 소비자 간의 거래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거래들이 거의 다 대부분 B2C죠. B2B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이 정보의 공유 그리고 시스템 간 연계, 통합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B2C는 인터넷 기반의 응용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2B와 B2C 시험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지만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비교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문제들을 보면 이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모바일 쿠폰을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났대요. 일단 정답은 O2O. 3번 O2O가 되겠는데요. O2O 서비스라고도 부르고요.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킨 거죠. 그 어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배달 어플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O2O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연결한 서비스. 이게 바로 O2O 서비스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O2O 서비스를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하기 위해서 들고 왔고요. 그 다음은 B2C 전자상거래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5번에 신속한 과잉 사업 확장을 위해 재무적인 측면에서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일단 비용 대비 수익은 어때야 돼요? 최대한 높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요. 2번 한번 보시면 주문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송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생겨나면서 물류에 대한 강조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던 것. 4번에 보시면 보안 위험으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 및 인증 기술이 적용된 지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거래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누군가가 노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거래를 할 때 기업들 간에 혹은 거래를 하는 주체들끼리 암호화를 하거나 인증 기술을 부여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B2C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일단은 전자상거래라는 것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러한 배송 프로세스도 잘 갖추어야 되고 지불 시스템 같은 경우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잘 갖추면 전자상거래가 조금 더 성장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ECRM을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전략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여 고객 접촉 경로에 다양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ECRM을 기업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1번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유행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구사하여야 한다. 이걸 이제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트렌드라는 말 그리고 유행이라는 말 사실 거의 유사한 단어죠. 그런데 소비자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행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은 단위의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유행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 결국 어때요? 또 그때부터는 별로 효과가 없겠죠. 판매 전략들이. 그래서 ECRM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고객들, 우리 고객들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트렌드가 어떻고 우리가 판매할 상품과 연관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옳지 않다. 3번에 고객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 고객은 그래야 그 콘텐츠를 찾게 되죠. 4번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 서비스로 타사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CRM 같은 경우는 1대1로 소고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번에 커뮤니티, 오락 등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맞죠? 실제로 고객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운 경험 속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도록,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심도록 해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84번에 2번은 옳지 않다. 그 다음 문제, 71번. 2019년 3회차에 나왔던 건데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역기능이라는 건 일단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부정적 현상. 컴퓨터 범죄 및 사생활 침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2번에 인간과 기계는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과 기계가 물론 형체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만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인간의 역할들을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을 하기보다는 거의 유사체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동반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3번에 정보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은 문화적 정책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일단은 정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들. 문화적 정체성. 무언가를 정보 기술을 통해서 보관하고 저장하고 데이터를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한다면. 4번에 국가 간의 정보 유통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는 4번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선택이 됐고요. 답이 두 개가 됐죠. 2019년도에 3회차에. 5번에 사회 전체가 단일 네트워크로 묶이다 보니 이에 따른 사회적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묶이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전부 다 데이터들이 묶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위험, 해킹을 당하거나 정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 신원이 밝혀지거나 이런 것들을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 정보화사의 역기능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조금 개념적인 내용들이겠지만 CRM 기존했던 내용과 ECRM 비교를 해보시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역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